국내에서 처음으로 진주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. 이 반려동물은 진주 국제기도원에 머물렀다 확진된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 3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. 방역당국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통해 감염을 확인했으며 확진된 모녀로부터 고양이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고양이는 진주의 한 사설보호시설에서 14일간 격리 관찰 후 추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사 진료 후 격리 해제됩니다.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